리파이너리 베타 설치 방식입니다. 우선 검색창에 리파이너리 베타라고 쳐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파이너리 베타 오토데스크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십니다. 사인업 로그인 월 크리에이터 아카운트로 아이디를 생성해주세요. 아이디 생성시에는 베타 버전에 대한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신할 거냐 라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치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2019 버전이랑 2020 버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파이너리는 베타로 별도로 깔아야 되는데요. 일단 최신 버전으로 인스톨을 해주고요. 지금 리파이너리 0.35 버전이네요. 저도 2020 버전을 지금 깔아서 처음 사용해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파이너리가 깔려 있다 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Add-in 탭으로 리파이너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는 코드는 조금 있다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2020 버전을 깔고 난 다음에 Add-in 탭에 리파이너리가 없습니다. 없어서 검색을 한 다음 인스톨을 해준 거죠. 네 아무리 찾아도 리파이너리 아이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인스톨을 진행해 줍니다. 네 인스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꺼주고요. 리파이너리를 인스톨합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 Revit을 재시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dd-in에 리파이너리 Generative Design 아이콘이 생겨 있죠. 자 이걸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봐야죠. 2019 버전에서 제가 사용했던 리파이너리 랑은 조금 달라서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도 2020 버전에 대한 리파이너리 설명을 다 읽어보진 않았고요. 일단 다 액세스를 허용시켜 줍니다. 자 우선은 리파이너리를 눌렀을 때 리파이너리 라는 탭이 하나 생겼죠. Launch Refinery 를 누르고 New Study 하지만 지금 있는 제 포인트 001 다의 dyn 파일은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는 몰라서 이 코드를 리파이너리가 되게 바꿔줍니다. 기본적으로 리파이너리를 작동시키려면 매개변수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매개변수들을 변경시켜 주죠. 포인트와 넘버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풋과 아웃풋을 넣을 수 있는데요. 넘버 슬라이드가 변형되기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1,1이 들어갔을 때가 되고 이제 포인트의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 포인트 값을 주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누르시고 Ctrl-B를 통해서 화살표 쪽을 누르시면 포인트가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넘버 슬라이드가 들어갑니다. 네 가지의 포인트들을 위치를 잡아줍니다. 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끌어줍니다. 자 끌어준 다음에는 리스트 크리에이트 리스트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네 가지 노드들을 네 가지 포인트들을 연결시켜줍니다. 1,2,3,4 자 그 다음에 포인트 폴리커브 포인트들을 합쳐서 폴리커브로 만들어주죠. 폴리커브로 되는데 저 한 곳이 뚫려 있기 때문에 불을 통해서 True, True 값을 연결시켜 주면 닫혀진 폴리커브가 완성이 되죠. 닫혀진 폴리커브는 ByPatch를 통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서페이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커브의 매개변수 값에 의해서 포인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커브 포인트의 파라메터는 예전에 사용했던 ncp 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에서 부터 1까지 매개변수가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빠르게 테스트를 먼저 하기 때문에 카운트를 통해서 네 개의 리스트를 뽑아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는 아니고 네 랜덤 랜덤 씨드 아니면 랜덤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랜덤 씨드를 했을 때 하나만 나오네요.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랜덤 씨드가 아니고 랜덤 리스트를 합니다. 그럼 랜덤 리스트는 amount에 의해서 네 개의 리스트를 뽑아내줍니다. 그래서 저 랜덤 리스트를 통해서 0에서부터 아니죠. 0.1 round를 통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켜줍니다. 넘버 그 다음에 소수점 네 0 1 0 1 나오는 걸 보니까 밑에 걸 쓰면 되겠네요. 1을 눌렀을 때는 아 위에 거네요. 네 2를 눌렀을 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파라메터를 누르면 단과 같이 0에서부터 1 자리 숫자에 매개변수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커브들을 연결시키면 저 포인트들을 연결시켜주는 사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서페이스 패치를 누르면 서페이스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는 두께감을 줍니다.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Thickness, 서페이스 그 다음에 보스를 보스 사이드에 불값으로 위로만 올라가게 주고요. 페일로 두니까 위로만 올라가네요. 똑같이 아래쪽도 기존 서페이스를 줍니다. 프리뷰 값을 꺼주고 different 를 통해서 교차되지 않은 교차되지 않은 솔리드만 만들어냅니다. 프리뷰 값을 계속적으로 꺼준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refinery 를 돌릴지를 생각을 합니다. 에리어 값에 아웃풋을 넣습니다. 에리어 값에 아웃풋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넘버 슬라이드에 인풋 값을 넣어야 되는데 포인트들을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 값을 인풋 값으로 바꿔줍니다. 랜덤 값을 인풋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서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변경시켜주는데요. 1 간격으로 1에서부터 5까지 인풋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같은 이름의 인풋 값이나 아웃풋 값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h 값을 1에서부터 5까지 줄이는 것으로 확인하죠. 움직이죠. 테스트 룰이라고 익스포트를 시켜봅니다. 익스포트를 안 시켰을 때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뉴 스터디를 눌러도 지금 테스트 룰이라는 다이너모 파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눌러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도 확인은 안 됐는데요. X를 누르고 리파이너리를 다시 누른 다음에 익스포트 익스포트 포 리파이너리를 통해서 이곳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자 X를 누르고 리파이너리를 누르고 런치를 하면 이제 테스트를 이라는 리파이너리 파일이 뉴 스터디 안에 생겨 있습니다. 맨 아래이죠.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이제 이전 19버전에서와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돌아가고 있고요. 예전에 안되던 부분들도 지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실험은 안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3D 모델들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전에 클릭하면은 이제 다이나모의 백그라운드의 모델이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저 오픈 다이나모를 통해서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if 값으로 버튼을 만듭니다. 인풋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리네임 리네임 노드를 통해서 랜덤 씨드라고 바꿔줬네요. 테스트 해놓고 아 트루 펄스 네 테스트 해놓고 카운트 값을 트루 펄스로 넣은 다음 업먼트 해두면 버튼처럼 계속 숫자가 변경됩니다. 그럼 형태가 계속 바뀌겠죠? 저거 다음 익스포트 익스포트 포 리파이너리를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요. 뉴 스터디를 눌러서 테스트 리 이번에도 미니몸 맥시멈으로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맥시멈 맥시멈 사이즈를 하고 숫자들을 바꿀 수 있는데 이번에 랜덤 아이즈 랜덤 아이즈를 40개로 제너레이트 합니다. Ready to go 제너리티브 디자인이란건 이제 매개변수 변경을 시켜줄 것에 대한 변경 매개변수를 어떤 식으로 걸어줄 거냐가 중요한거죠. 필터를 눌러서 드래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른 모델을 보면 우측 하단에 오픈인 다이나모가 생기죠. 오픈인 다이나모를 누르면 모델이 변경됩니다. 네 일단은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리파이너리를 설치해서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이제 지오메트리 폴리커브 서페이스 솔리드 포인트 지오메트리의 기본 요소들을 통해서 리파이너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몇가지의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지오메트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건 아니네요. 지오메트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오메트리를 잘 활용을 하셔야지 레빗 모델 자체와 연동을 시켜서 그 모델을 지오메트리로 변경시키고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